이 행성사람들은 모조리 저그 무리에게 팔아넘기더니 이젠 프로토스랑 붙으라는 겁니까? 게다가 캐리건을 지원도 없이 저기 내버리겠다고요? 나는 캐리건이 프로토스를 능히 저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네 이건 미친 짓이야 캐리건 듣고 있어? 들었어 난 내려갈 거야 아키트로스에게도 생각이 있겠지 이제 와서 등을 돌릴 순 없어 희한하군 당신이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줄은 몰랐는데 캐리건,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? 디바, 난 당신 과거를 알아 나도 소문을 들었다고 당신이 저그를 상대로 하는 실험이 일부였다는 거 알아 맹스크가 나타나 당신을 구하기만 했어도 놈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나도 당신 여러 번 구했잖아 제미, 갑옷을 걸 진키사 행사는 그만둬 그게 어울릴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난 지금은 아니야 날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잘 아니까 프로토스는 저그뿐만 아니라 행성을 통째로 파괴하고 말 거야 난 알아, 왜냐하면 난 그냥 알 수 있어 난 요령이잖아 프로토스를 처리하고 나서 저그는 그때 생각할 거야 아키트로스도 결국 정신을 차릴 테고 난 알아 그 말이 맞길 바라지 그럼 사냥 잘하라고 당신은 거기에 사는 게и 하여행이 어디에 있어 buries 하여행이 어디에 있다던데 상란들 아키트로스도 하여행이 어디에 있어요 도룡보소스 하여행이 어디에 있다던데 하여행이 어디에 있다던데 이제 이 섬세가 상란들 로두스도 전 환불 미션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제 공격받고 있습니다. 공격받고 있습니다. 캐리건을 두고 오다니 말도 안 돼요. 전 떠날 겁니다. 당신도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예요. 아크투리오스가 다음에 누구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. 신로수신주. 정말 잘해주었네, 제군.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. 우리는 새로운 제국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 결실을 거두려면 지옥에라 떨어져! 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다. 날 배반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. 이제 와서 포기하기엔 난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. 캐리건을 희생시킨 것처럼? 후회할 거다.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.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. 너희도, 연합도, 프로토스도, 그 누구도. 난 이 구역을 지배할 것이다.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리겠다. 날 방해하면... 상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.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지옥에 나가라고 해. 우린 간다. 유코 장군이 타소니스의 주 방어무기, 이온캐론을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. 탈출을 시도하려면 우선 이온캐론을 차단해야 합니다. 아크투리오스의 주 방어무기, 아크투리오스의 주 방어무기, 아크투리오스의 주 방어무기, 우리는 범죄자 신세라니. 그저가 정복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니 죽을 맛입니다. 지옥에 캐릭터를 혼자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. 전투 용량이 가능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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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